브리즈번 다운타운에서 약 20km 떨어진 한 해변 이곳의 지명은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을 이끌었던 웰링턴 공작의 이름을 따서 웰링턴 포인트라고 지었다고 한다 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해수욕을 즐기지만 브리즈번 관광코스 중 하나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멀리 킹섬이 보이는 이곳이 정작 널리 알려진 건 해수욕장 때문이 아니었다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이 해변과 앞에 있는 킹섬이 연결된다 많은 여행객들이 바닷물이 빠진 때를 이용해 걸어서 킹섬까지 다녀온다 6시간 전이면 바닷속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물이 들어왔을 땐 낚시를 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 바다생물을 잡는 사람들도 있다 내 위원장은 더 멀리 킹섬이